없는 애들 없습니다. 그리고 숙제를 지금 애들이 미리 해놨기 때문에 다음에 예를 읽고 가지고 수업을 하죠. 그러면 지금 저 위에 앉아있는 애들이 지금 정신 못 차린다 지금은 하도 칭찬 들었으니까 이제 정신이 좀 나겠으나 수업 시간에 자기 걸 가지고 수험 평가에 쓰거든. 그럼 이 아이들 그 풀 아이들 이건 자부심 같다.